아니, 이거 벌써 쌀국수 준비해 놓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아중이가는 해 주겠다는 저거구나. 어? 야, 어떻게 쌀국수 하시는 걸. 쌀국수 벌써 준비해 놓고. 끼우니까 좋아해서? 네. 맛있겠다, 생겹살이. 잘해야 되는데. 이야, 대단하다, 아중이노. 야, 아중이가 선글라스 끼고 딱 이렇게 아침에 쌀국수 만드니까 무슨 첩보 영화에 쌀국수에 독 타려고 하는 거 같은 거 있잖아. 암살시키려고. 아, 웃겨. 저 별로 요리를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하는 건 엄청 어설퍼요. 야, 양파 그렇게 얇게 썰기. 진짜 메타람 길크에서 쌀국수 한 10년 팔아야 나오는 칫솜씨야. 정말요? 그래. 니 도마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맛있는 걸 만드는 음악 소리 같은. 엄마의 도마 소리. 얘 또 일부러 크게 내네, 도마 소리. 진짜 잘 써는 거 봐봐. 근데 음악 좀 틀어봐 주세요. 안 민망하게. 바람을 한번 쐬고 갈까? 천천히. 따란. 내가 이렇게 많은 인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감을 모르겠네. 너무 많은가? 양을 모르겠네. 네. 이거... 담아놓게? 네. 고마워요. 땡큐. 그래주면 고맙지? 안에 냉장고가 혹시 고수에 있나 한번 봐볼래요? 고수요? 있습니다. 있어요? 씻을까요? 어. 오, 고수야. 좋다. 보조가 있으니까 좋다, 역시. 땡큐, 땡큐. 이 숙주도 씻어서 헹궈서 물 좀 빼주세요. 용연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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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제가 좀 덜 먹을게요, 선배님.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자주 씻어서 올리면 되지, 뭐. 괜찮아요? 응, 거기다가 놓고도 씻는데면. 고기도 좀 넣어버릴까? 인트로에. 와, 냄새 좋다. 정말. 여기다 해도 되겠지? 아, 혀진아 언니 앞치마를. 앞치마를 하고 싶었는데. 나 이 공효진 언니가 기증하신 앞치마. 효진이. 한 번 내보고 싶었어요. 진짜? 어, 혀진이가 진짜 리폼해서. 이런 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이거 하고 내일 쌀국수 해야지. 이거 해 봤어요? 어떤 거요? 공효진 선배님이 주신 이거 앞치마 해 봤어, 와서? 아뇨, 아뇨, 안 해 봤어. 난 만끽하고 있어, 기달린 집을.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지금도 충분하신 것 같은데요? 냄새가 일단 너무 좋아요. 이게 면이 금방 해 봤어. 이게 면이 금방 해 봤어. 와, 맛있겠다. 아, 깨냥. 딱딱했어. 냄새 좋다. 과식할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야. 와우. 와. 이야. 와, 냄새가. 와, 로컬 로컬 칼국수야. 와, 완전. 우와, 정말 맛있겠다. 야, 아침에 김 나는 음식 진짜 따뜻해 보인다. 고수 기후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요. 레몬은 뿌리셔도 되고 안 뿌리셔도 되고. 아, 잘 먹겠습니다. 이야, 잘 먹겠습니다. 이거, 이거 오리지널 아비 손맛이야. 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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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국물이 딱 떨어지네. 우와. 우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아, 국물이 너무 좋은데. 음. 맛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좋은 거야.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내가 해 준 걸 다 잘 먹어. 너무 기분이 좋다. 특히 로운 언니가 잘 먹어. 어제부터 아주 너무 잘 먹어. 정신 먹는 것 같아. 야, 이제 일곱시 반이야, 아침. 아침 일곱시 반. 이야, 싹싹 비었어, 다. 저 너무 많이 써요, 정말. 밥 또 먹어? 네? 아니에요, 형. 이거는 그 데저트. 이거 선생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무화과 요거트. 와, 이쁘다. 뭐가 이뻐. 너무 이쁘다. 뭐가 이뻐. 귀여운데요? 두소사. 우와. 호강한다, 호강이. 오늘 진짜. 우와. 이거 드려보세요. 와, 뭐. 형. 완전 맛있어요. 이 해풍 맞은 그 무화과? 괜찮네. 요거트에 넣어먹으니까 맛있지, 오빠? 응. 이야. 정말 달다. 괜찮아. 이야. 맛있다. 맛있다. 아니, 이거 먹고 후식으로 그거 먹자. 그렇지. 후식으로 먹자. 나중에 어머님이 해준 약밥. 모양이. 요거 난 기대가 돼. 아, 약밥.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자, 막둥이. 요거, 요거 막둥이. 양 많은 거. 막둥이 주자. 아, 여기 딱, 여기 딱. 막둥이 줘. 와. 막둥이 줘. 자, 아둥이. 아둥이 이만큼 좀 되지. 네, 네. 희연이 접시죠. 네. 자. 이야, 이게. 일단 이거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골라먹어. 한번 먹어보자. 이야, 이건 거의 식사. 디저트가 아니고. 와, 맛있다. 그러잖아. 되게 담백한데 무슨 양념을 되게 많이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맛있는 향이 나네. 근데 지금 배불렛 뒤지겠어. 와, 형 이거 약밥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약밥 아니야. 맛있다. 안 달고. 향도 너무 좋다, 향도. 근데 형 우리나라는 왜 약밥 그다음에 약손 뭐 다 그 약이 들어갈까? 맞아. 몸에 좋은 약을 좋은 거. 그게 몸에 좋다는 거 아닐까? 이거는 약이 되는 과자라는 거 아니야. 약과. 그러니까요. 약이 되는 과자라는 거 아니야. 진짜 다 약이네. 응. 형 근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 야, 이 정도는 약과지 뭐 이거는. 그 약은, 이 약자가 다른 거 같아. 얘기하지 마. 쟤 막 들이대. 막히 달리지 마. 아주 안 좋은 버릇 생겼어. 약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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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맛있어, 다. 저기 그러면은 우리 내일은 오늘 좀 일찍 자고 내일 되돌이기만 4시에 일어나자. 지금 몇 시에요? 지금 몇 시에요? 지금 몇 시에요? 아니지? 우리의 기상 시간은 나중에 깨면 날씨가 좋으면 내일 배도 우리가 오늘 준비를 해놨거든, 미리. 그래서 내일 날이 좋으면 쭈꾸미 철이라 쭈꾸미를 직접 잡아보자고 해서 내일 가려고 하는데 파도 상황을 좀 보고 기상을 봐야지, 날씨 기상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만약에 가게 되면 그 배 선장님이 쭈꾸미로 라면을 끓여주신 거야. 특식이 준비돼 있어. 진짜 살아있는 쭈꾸미라면. 바로 그 배 위에서. 쭈꾸미 딱 20마리만 잡기로 했어. 그래, 우리 21마리만 잡자, 21마리. 21마리이네.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되니까. 야, 우리 막둥이는 얼굴을 그린 것 같아, 이목구리가. 저 눈썹 그렸는데. 뭘 그렸지, 눈썹이. 눈썹이 진짜 그린 것처럼 지나네. 아니, 왜 갈수록 잘생긴 놈들이 오지. 아우, 짜증나. 아우, 또 머리 아파. 아우, 또 머리 아파. 일단 잘 주무시죠. 자자. 야, 너랑 나랑 1년 많이 한마 이러고. 아우, 제발 찍지 마. 아우, 제발. 아우, 제발. 나중아, 커텐 닫아줘, 우리. 아우, 제발. 제발 찍지 마. 우리 커텐 닫아줘. 나 오늘 인생에서 제일 힘든데. 아니, 커텐 닫지 마. 아니, 커텐 닫지 마. 아니, 커텐 닫지 마. 아니, 커텐 닫지 마. 우리 닫지 마. 우리 닫지 마. 우리 닫지 마. 닫지 마. 닫지 마. 닫지 마. 이렇게 찍으면 되게 이상한 것 같아. 야, 그 이상한 것 같아. 자. 응. 보이, 저어 보이. 아우, 하지 마, 하지 마. 저기 안 닫으셔도 돼요? 어, 네. 자, 막둥아 불 꺼 봐. 네, 잠깐. 끌까요? 꺼 봐. 이게 뭐예요? 리모컨. 이거는 여기서 꺼면돼, 여기서 꺼면돼. 우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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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천정에 창문 통해서 별이 보여요. 아, 그래서 일부러 그걸 뚫어놓은 거야, 진짜로. 하늘. 형님, 완전히 좋으십시오. 아줌마 잘 자. 네, 좋으세요. 그래, 야, 잘 자.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근데 그 뭐지? 여기 라미련 선배님이 선물 주신 에어소파 있지 않아요? 아, 아까 저기 있었는데. 뭐? 에어소파. 에어소파 앉아서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드릴까 봐. 미란이한테? 아니, 오늘 내가 원래 사실 시사회 초대를 받았어요. 미란이 영화. 근데 내가 여기 온다고 못 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알려드리겠다. 그랬거든요. 가져올까요? 있어요? 가져올까요? 떡 진짜 맛있다. 떡 맛있어요? 여기서 좀 유명한데.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물, 물러요. 줘봐. 이거를. 어? 됐지? 펴. 바람도 안 분다, 오늘은 또. 어제는. 아니, 놔봐. 이게. 꽉 줘야 되는데. 이게 오래돼서 잘 안 묽힌다. 아니야, 봐봐. 로은이랑 나랑 떼어보자. 그래, 떼어봐. 둘이. 잡아. 살살 떼어. 시작.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지. 됐어, 됐어, 됐어. 가자. 두 개를 겹쳐. 겹쳐서 세게 말아. 떨떨떨떨. 오, 됐어. 손 조심하세요. 됐지. 됐습니다. 어떻게 앉아, 그렇게 해? 이렇게 앉으면 쏙 들어가, 지가. 그렇지. 잘난 것들은 뭐래도 이쁘다.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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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에 휴가 다니는 거지. 이 맛에 캠핑을 다니는 거지, 내가. 이 맛에 바퀴 달린 집에 온 거지. 그렇지. 아, 좋다. 근데 너 이거 미란이가 준 거, 이거 에어소파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 방송 봤지? 와, 진짜 너 방송 다 봤구나. 대단하다.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보는데. 이거 되게 편해, 사실. 네. 편해? 너무 좋아요, 오빠. 오빠 해보실래요? 해봐. 이거 알아, 네 마음. 괜찮아. 뭐 부끄러워해. 아니에요. 한 번만 해봐, 오빠. 해볼까? 근데 이거 진짜 되게 편해. 그래요? 응. 넣어봐. 이게 뭐가 편해? 중심을 잡아야지, 딱. 뭔지 정말. 잡아봐, 중심을. 중심 잡아셔야 하는데. 저절로 움직여. 그래, 그럼 그거야. 어우 씨. 오른팔에 담았어.